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입니다. 스튜디오가 만든 다이올리입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강제는 되게 어렵네요. 나이 들어서 죽을때는 제풍과 랜트 전라든지 보고해주세요. 제가 진짜 전라든지 따로 폴드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이랑 뭐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 워낙 좀 차강한 이미지였어요. 지금은 좀 부탁해져서. 머리가 떡도 좀 치고 너무 썩치고 짜잔 요 근래 옆에 친구들이랑 강남지작에 갔다와서 보쌈처럼 왔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이 치기가 너무 쉬웠고 울산에... 울산에 와잇네. 그런 느낌? 응. 아, 횟감봐봐. 횟감봐봐. 장난해. 어우, 낫지. 방금 봐. 아, 너무 돼. 안먹는다. 이라기만 안 먹으면 네. 호텔 먹으러 렛츠고 안녕하세요. 진짜 약간 시장느낌다. 원래 이런... 이런거지? 황트하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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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이 모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와, 이거 완전 좋아. 하나, 둘, 셋. 공주야! 기왕이의... 일단은 공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하는... 기왕이의 모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대자로 갈게요. 대자고백이. 와우.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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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공남입니다. 정말 서울이지만, 친구들 만나면은 서울의 울산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굉장히 좋고, 근데 저 아쉬웠던 거는 너무 먹는 모습, 너무 추한 모습을 보여 드린 것 같아서 나... 나... 비디오 가려하는 그런 사람 말을 해요. 고마워, 15세입니다. 뭐... 부었어 지금... 와... 상 받은거 잘 봤고 형섭이 형이나 사진을 잘 봤어 잘 봤는데 그거 받은거랑 날 왜 서배했냐 이 말은 내 티가 안되지 않아? 난 정말 너 상 받았을때 진심을 다해서 너한테 축하를 보냈고 진짜 실망이다 이럴줄 알았냐? 무슨 소리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받은게 진짜 2014년 아시아 모델 시상식 패션 모델상 아니야 잘하지 알았지? 잘해 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